너무 귀엽죠? 손가락 한마디에요. 질룩질룩질룩 안녕하세요. 키드존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리뷰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바로 월드 스몰레스트 랜덤 캡슐 제품이에요. 월드 스몰레스트 제품이 바로 세상에서 작동하는 가장 작은 장난감들이에요. 얼마나 작은 장난감들이 있을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면 오늘 월드 스몰레스트 랜덤 캡슐 10개 바로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월드 스몰레스트 랜덤 캡슐 10개를 오픈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캡슐 두둥 검정 봉투로 있어가지고 뭐가 들어있는지 스포를 안 당해서 좋네요. 일단은 카탈로그 여기 앞에는 뭔가 바퀴 달린 굴러가는 제품들을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뒷면에는 오! 매직 에잇볼 이게 그거 같아요.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벌레인데 트라임미 라고 되어있는 거 보니까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뭐가 나올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봉투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과연 프론트 로더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저 실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제 손바닥보다 너무 작아요. 한번 굴려볼게요. 두 번째 하나, 둘, 셋 이것은 요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요요의 신이었어요. 요 신이었어요. 요 신 다음 게 뭐가 나올까요? 어? 어? 글로우 이미 나왔어요. 여기에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거든요. 생긴 게 눈이 쳐져가지고 되게 귀여운데 억울하게 생겼어요. 하차례인데 귀여운 글로우 웜이었습니다. 글로우 웜 여기 옆에 누워있어. 자, 세 번째 라바램프 빨간색이 나왔어요.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액체가 이렇게 뿅뿅 올라와요. 뿅뿅 너무 귀엽죠? 이제 네 번째 하필 빨간색 자동차가 나왔어요. 빨간색 보즈카 얘를 꺼낼 수도 있어요. 아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죠? 되게 손가락 한마디예요. 엄청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바퀴가 굴러가요, 여러분. 벌써 여섯 번째예요. 슬링키 덕 나왔어요. 실룩실룩실룩 이렇게 산책하는 것처럼 목줄을 끄는 거죠. 산책가자. 벌써 일곱 번째 랜덤 캡슐이에요. 오! 매직 에잇볼! 한번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 매직 에잇볼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을 아주 쿨하게 딱딱딱 해줍니다. 에잇볼아, 이 영상을 위키님들이 좋아할까? Most likely! 좋아한다는 의미겠죠? Nope! Maybe! Yes! 이제 여덟 번째 빨간색이 나왔어요. 시리즈로 모아서 이렇게 진열에 넣는 것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아홉 번째 맞나? It's a sketch! 이게 이렇게 돌리면은 얘는 내려가고 올라가고 얘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여러분에 대한 저의 마음을 한번 그려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의 향한 저의 마음 이제 마지막 열 번째 핫필이 또 나왔습니다. 레이싱 카처럼 생겼어요. 완전 작게 핫휠이라고 적혀있어요. 아까 나온 빨간색깔 스포츠카랑 콜라보레이션 열 개를 다 까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랜덤 캐슐 열 개를 개봉을 해봤는데요. 너무 귀여운 월드 스몰레이스트 제품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슬리키톡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로 한번 작성을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에잇보라 에잇보라 이번 영상 조회수 잘 나올까? 너? 너무해.